와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초밥도 사 볼게요. 참치. 몰라 오직 거품. 열심히 달려서 가고 있습니다. 짠 도착했습니다. 저도 이거 카드. 갑니다. 안녕하세요 까니 까니 까니짱입니다. 안녕. 안녕. 오늘은 제가 후쿠오카에 와서 여기 이치타로 시장이라는 곳에 와 봤는데요. 하카타역에서 전철을 타고 5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음식이 이곳저곳 먹을 게 많더라고요.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고고고. 우와 저거 뭐야? 생선구이인 것 같은데 이렇게 구워주시네? 이것도 하나 먹자. 생선구이 같은데 이건 꼭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선 이렇게. 우와. 야 굴이다. 우와 이건 얼마야? 이것도 굴도 먹어볼게요. 아 못 참아 못 참아 이거 큰일이야 이거. 뭐야 저긴? 이야 운하기. 끝내준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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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이거 이렇게 이거 아 이렇게 이야 여긴 뭐야? 오~~ 뭐야? 반찬도 팔고 반찬같은데 반찬도 팔고 이게 이게 뭐야? 전갱이배 와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이건 초밥 질도 좋아보이는데? 참치가 되게 비싸잖아요 이게 만원정도 하네요 고등어초밥같은데 추천받았습니다 이거 모듬초밥도 사볼게요 와 이야 이거는 안살수가 없다 사시미 이거 모듬사시미 후쿠오카하면 명란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명란마유 살거에요 와 이건 약간 후토마끼 같다 너무 맛있겠는데? 저거 뭐야? 와 여기 최곤데요? 와 여러분 여기 어묵도 이렇게 있습니다 와 끝내준다 와 여기는 이렇게 반찬들도 이렇게 있구요 저기 즉석식품이 있네 이게 뭐야? 동파육 같은건가? 야키토리 여기 꼬치를 이렇게 바로 구워서 판매하고 있네요 이거 삼겹살 같애 이게 뭘까요? 여기 닭껍질도 유명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튀김이다 매추리알 튀김 튀김은 하나 하면 될 것 같아요 새우튀김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요 꼬치 하나에 한 1300원 정도? 오 이건 뭐였다 아예 이렇게 수산시장까지? 자 이쪽 코너는 야채, 과일, 뭐 계란 이런거 파는 마트 코너 같아요 오 규보가 꽤 크네요 와 여기 뭐 빵도 있고 과자 있고 근데 여기서 결제하면 되나봐요. 저희 이렇게 많이 샀는데 5821엔 괜찮아요. 우와 뭐야 여기? 와 이거 엄청 많이 사셨는데? 우리도 많이 샀는데 아니 이거 다 먹을 수 있나 이거? 김치를 사셨냐? 자 여러분 여기 굴부터 초밥들 튀김, 생선구이, 꼬치, 이건 덴뿌라구요. 사시미, 풀코스입니다. 간장을 이렇게 부어서 생와사비 이따다키마스. 아 삼치. 진짜 맛있다. 이거는 고등어초밥. 진짜 맛있어요. 김치 미치도 저렴한데 신선도 하고 오 너무 맛있다.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어요. 김치 먹어볼게요. 근데 이거는 한국 김치처럼 생겼다. 진짜. 완전 한국 김치네.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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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진짜 한국에서 만든 김치 같은데? 맵다. 청약고추 치셨네. 노도그로. 되게 유명한 생선이라고 합니다. 식었는데도 이정도면 너무 맛있는 편인데? 이거 초밥. 이게 뭘까? 참치인가? 마구로. 굴구이. 굴 진짜 커요. 위에 약간 하얀 소스가 있었는데 그게 뭐지? 마요네즈인가? 엄청 맛있는데 그게? 미안해. 이번에 이거 와사비. 이거 오징어회 같은데? 와사비 왜이렇게 매워? 카츠. 이게 맨치 카츠. 이게 맨치. 여기에 김치. 이거. 오징어. 응? 이거 완전 맥주안주인데? 밧덕오이 오징어 막 근데 식었는데도 되게 부드러워요 이거 꼬치 오늘 집에 사서 데워 먹으면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건 천국일거야 여긴 천국일거야 이게 닭껍질 꼬치네요 이거 과도무 이거 과도무 이거 봉초밥이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과도무 이거 과도무 이거 과도무 이거 과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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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어 여기 맥주 파는데 있어서 이렇게 이거 또 핫한 맥주잖아요 이렇게 따뜻하게 해줘야 거품이 잘 난대요 이거 과도무 갑니다 올라오지 거품 간파이 야 야 여기 진짜 좋네요 깜빡 깜빡 옷 벗고 잘 올라온다 옷 벗고 잘 올라온다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뚜껑이 이렇게 그냥 맥주처럼 여기가 바로 시장 안에 있던 술 파는 곳인데 이렇게 맥주도 마실 수 있고요 이거 시음이 가능하다고 해서 조금 마셔볼게요 이렇게 맥주가 이렇게 맥주가 오우 오우 진짜 이게 무슨 맛이야 이게 생유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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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감사합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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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